자, 첫 번째 소식으로 요즘 세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증권에 대해서 리포터 나미 씨가 취재를 하셨습니다. 자, 증권거래소의 표정. 나미 리포터, 나오세요. 네, 마치 불규칙한 기운처럼 오르고 내리는 증권. 투자자들은 하루 종일 손에 땀을 쥐고 있습니다. 꺼지네, 저 신사 눈이 커지네. 나오네, 저 부인 한숨 나오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고 내려. 투자가들 혈압도 오르고 내려. 투자가들 병원 신세 지겠네. 하종과 주가 때문에 그 모습 야위아 가고 상종과 주가 때문에 그 모습 부풀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증권거래 대유행 그래도 증권거래 대유행 오른제 내리네 내림제 오르네 오브이자 갚아가면서 이럴 천금 꿈을 꾼 사람 결혼반지 팔아가면서 벼락보자 꿈을 꾼 사람 모두 다 차을 돼야 될 텐데 모두 다 차을 돼야 될 텐데 그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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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喔 감사합니다.